강진우DM 다음은 Q. Q Q Q Q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해보자 해보자 정답 날씨에 바르는 어 좋다 자 구할 수 없어 자 정답 저처럼 더 세게 봤을 때 이렇게 쳐져 있는 거나 모여도 있는 거나 뭐가 더 괜찮은지 이렇게 쳐져 있고요 나는 근데 이거 할 때가 뭔가 같이 모여서 하는 느낌이 그게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 괜찮으면 이게 더 나오면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이게 누구야 아 이게 더 괜찮은가요? 1, 2, 3, 4, 5, 5, 6, 7, 8 같이 하고 막힘으로 들어가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3, 4, 5, 6, 7 2, 3, 4, 5, 6, 7 그럼 나는 다운 거 수, 덕분까지 수비참으로 일정이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수, 덕분까지 수비참으로 수, 덕분까지 수비참으로 지금 무슨 과정에 이 길을 흥신이 잘해야 되나요? 야하! 이 길이 야하! 불만으로 덕분까지 수비참으로 어 나도 피해 아 그런 거 가슴 덕분까지 수비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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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Wrestle 지 1년 만에 컴백인데 2020년 새유를 연 컴백이라 설레기도 하면서도 무엇보다 조금 긴장이 되네요. 이번 크로노 그래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수정하고 고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신경 쓰는 부분이면 아무래도 후렴구 안무를 조금 더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오늘도 이제 후렴구 안무 맞추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많이 많이 살려주세요. 일단 승식이 형 같은 경우는 제스처에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이 과감한 승식이 형의 제스처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찬이 형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후렴구에 턱 끝까지 그 파트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세준이 형. 세준이 형 같은 경우는 둘 티! 다시 갖다 놔야지. 세준이 형 같은 경우는 포효하는 장면이 좋나요? 세준이 형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좋나요? 아니면 이게 좋나요? 맞아요. 이 부분. 저... 더 궁금해했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파트가 굉장히 세준이 형이 좀 와일드하게 잘 표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세 형은 랩핑! 마지막으로 영찬이 형은 저희 곡의 시작은 여는 그 첫 번째 버스 버전! 동기! 버스 버스! ended up playing 저는 그냥 정수 사용해서 정착되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럼 안녕! 저는 2절의 페어 안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3절의 턱 끝까지라는 노래의 안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도 우리 건강하게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브이로그니까 현재 시각 안무 레슨 끝난 시간 새벽 1시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그럼 Crimson, Perú . 더 시원하게 해야지 더 시원하게 인지 아웅 우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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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 락으로 하라고 락으로 그 때, 너둑 했을 때 여기에서 하시 말고. 하면서 가운데 붙이고 와. 자. 푸우,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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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럼 몇 번에는 럭, 프로, 럭, 포브랩을 지금 이렇게만 해드려보세요. 웃음 웃음 네 네 눈빛의 그 떨림을 그렇지 한 번 만 다 해줄게요 그렇지 여러분 고개만 좀 신경 써 보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화이팅 그리고 얘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 세게 하면 되게 멋있어요 방금 너무 멋있었어 사진이 이것만 좀 멋있게 딱 쳐서 오케이 오케이 끝났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이제는 활동 중이라 많이 많이 본방사수해 주시고 아주 멋있고 아주 밝고 또 에너지 넘치는 빅톤의 모습을 보여줄테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화이팅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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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제가 하다 서 가만 했어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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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오케이 퇴근 퇴근 네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